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알고 보니까 두부였는데 맞네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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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 두부 큰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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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얘기 없는 거 같아? 엄마, 아빠, 이모... 어머... 이쪽을 찍으면 어딨어? 그 옆에 온 줄 알았는데? 그래서 애모사람이 안 좋았더니 친구들 미치있다갖고 아 근데... 이게 아니냐나? 고춧가루 지금 음악으로 만든 맛 꾸짐 김밥 동기초만 김기초만 고기는 김기초만 그럼 김기초만 고기는 logistics 왜 왜 밥을 넣어 가뭐라 그들이 넓다 10일 아 별로 먹었다 별로 먹었다 그래 왜 고 고 고 고춧가루 저거 처음인거 안나왔나? 아 근데 그것도 경기같은데 땀 흘릴 필요 없죠? 거기는 진짜 쾌적해 이게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쾌적한 거 가득해 진짜 레알 진짜로 아 진짜 여기가 여기가 공부장지를 향해 여기가 그 야외 경기장에 그 맛이 있는 거고 그치? 여기가 한 번에 나가도 흘리고 나온 거가 나가는 거 아니야? 거의 힘들다고 흘렸었거든요 그치? 그치? 흘려도 한 번 더 흘리나?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바쁘다 어흐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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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하는게 흐흐 아... 이렇게 왔어... 아... 날씨는 없으니까? 그렇게 무섭게 무섭다... 왜? 이렇게... 어떤 거 같아? 왜? 어, 왜? 하... 고춧가루 고춧가루 지금 가볍게 온 거야? 세트 이 안구여 되게 편한거야 진짜 편한거 난 하루에 가득 딱 먹네 빨려 쌀알이 12초 쌀알이 살 아리 아 되게 잘했어 알이 이거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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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윤싱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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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한글자막 by 한효정